인터넷 와글와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. 가수 임영웅 씨와 소유 씨가 갑자기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양측 모두 이를 강력 부인했습니다. 최근 이 두 사람은 제주도의 한 고깃집에 인증 사진이 공개되며 교제설이 급속히 불거졌는데요. 식당 관계자가 임영웅 씨, 소유 씨와 각각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아니냐며 열애설로 확산됐다고요. 그러자 어제 임영웅 씨는 직접 SNS 개인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제주도에 사는 작곡가 조영수 씨 집에 놀러왔다. 조영수 씨를 소개하며 간접적으로 해명하기도 했고요. 소유 씨 소속사 측도 최근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는데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전했다네요. 결국 당시 일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. 골치